아아! 재밌다 컷! 어떤 여자가 우리 발급받고 쳐다본다! 죽어 죽어 얍! 죽었나? 죽어! 됐어 아 어디야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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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좋아 태워 태워 엄청 많네 좋았어 뼈 먹자 뼈 뼈가 아직 안 터졌어 꼬았어! 꼬았다! 어디야? 뒤 뒤 뒤 뒤 뒤 뒤에다 주경이 나왔다 커플이다 커플 죽여 커플 죽어야 되겠지 죽어버려놔 오늘 너의 이름도 남자 넷이서 보러갔단 말이다 뭐야 이거 불이 모자라다 불이 꺼진 것 같은데? 어떻게 이... 뗄 감이 안 보여 시체가 너무 많아 시체가 너무 많아 내가 좀 걷어 태프 파이어가 보이질 않아 자! 좀 걷자 걷어내고 어? 뭐야 부셔졌나봐 아 그러네 부셌네 다시 만들어야겠다 자 여기도 얹어놓게 여기도 위로해 여기도 위로해 짠 짠 와 엄청 많다 자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다 뼈러내겠지? 우리 개 여기 뒤에 있다 바로 여기 저장 한번 하시고 네 저장 한번 하고 우리 굉장히 나빴다 근데 자자 이제 자자 아 좀 자고 됐다 됐다 어 아직도 타네 아직도 타네 아직 타고 있어 여기 아 그러네 좀 기다리자 뼈 가져가자 그래 뼈 가져가야 돼 우리 우리 뼈 가져가 좀 만들어야 되잖아 어 오케이 뼈 나온다 어 이거 뭐 와아! 우리 부자다! 내꺼야 내꺼! 왜이렇게 빨리 먹어? 나 개 잘 먹는다 와아! 딱 하나가 모자만 해 뼈가 없어 벌써? 야크는 뼈다 어디갔어? 다 입어야지 좋았어! 가자! 딱 하자! 아, 역시 뼈가 벌써 동요하셨네 양념이 아, 그럼요! 연지수 벌써 거기까지 갔어! 우리 버린다니까! 일로와 서승! 내 옷이 되어줘 또 찾아야 되나? 오케이 싱크홀인데? 지선이 어디왔어? 싱크홀 힘들었어? 응, 지선이가 없다? 여기 왜? 몰라 저기 내려갈라고? 아, 지선이 저기있다 아, 그래 산소통 벗자 이제 이거 왜 입고 있어? 어떻게 못 벗나 이거? 이거 뭐야? 우와, 뭐야! 어쩐새끼 나 나 때려! 도저저저저저! 아이씨, 빨놈아!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바이오 벗고 나 때리네 그 새끼가 닌고 있는 거 맞아요? 어허, 그럼요 우째새끼가 바이오 벗! 오빠가 가해잔데요? 하하, 아니야! 아냐, 아니야! 악년님이 가해자네요? 하하, 아니야, 전혀 전혀. 두 새끼가 나 때렸다고 우리 나온강 멀지 않은데? 응, 멀지 않아, 금방, 금방 왔어 우리 왜? 근데 나온 강으로 왜 가? 몰라 지수님이 글로 찾고있는데? 아 지수님 사놨어요 이쪽이에요 여기 사놨어요 강이 여깄어요 왜요 근데 이거 아 지수님 사놨네 지수님 따라가자 그래 어 배고프 목말라 안했는데 뭐하겠다 초코바 다 먹었어 이거 일부러는거죠? 아니야 계속해 아니요 또 남심 남상팬도 노리고 있네 아니요 여성팬 노려야겠다 아니야 아 컸나와 여기 왜 온거야 근데 우리? 지수님 지금 지도보고있나보다 흠흠흠 그런가보다 이 강을 기준으로 지금 길을 찾고있나봐 응 아 근데 우리 사냥 좀 하자 아니 우리 이동아 사냥하자 우리 보니까 식량이 모자라요 아 그래그래그래 고기 찾으러가자 저기 주디있다 주디 그놈의 주디 내가 나 식량 좀 많은데? 좀 줘요? 뭐있어요? 난 초코바랑 블루베랑 블루베랑 줄 수 있어 줄게 몇개 줄까요? 나 여섯개 있는거 같은데? 어 내가 먹었네? 어 사슴이다 내가 세개를 지수님이 우리 오라고 부를 때까지 사양좀 하자 자 자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슬리스넥 으흠 사양좀 하자 사슴사슴 내가 뒤에서 뒤에서 칠게요 몰래 몰래 사슴 얘네 잘 도망가요 근데 그니까 몰래가야돼 사슴 사슴 대가리 어디있지? 여기 템창이 안보인다 사슴 대가리가 여기 어 뭐야 하하하하 이게 템에 들어가진 않네 어 이거 저거 안되나보다 버려 버려버려 지수님이 아직도 우리 안보르네 빨리 저거 사냥해야겠다 고기도 죽고 고기도 죽고 도마뱀 많이 보이던데 요즘은 안보이네 동물이 별로 없네 이쪽에 동물이 별로 없어 이미 누가 다 잡은거 아냐? 식인종이 그거 나무.. 나뭇가지 많이 챙겨요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꽉 찼어요 저도요 아 잡은게 없다 덤물없다 응 사슴도 없어 응 아 코나와 음? 안되네 아 아 코나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감기 걸렸어요? 왜 이렇게 자꾸 코가나는데 어 뭔가 건조해서 그런가봐요 주디다 어 나는 토끼 한 마리 안보이는데 스크끼 네돌 왜 COP 오 아 보이지도 않게 어디갔지? 지수님 오자 지수님 그니까 아 오리를 먹자 우리 잡을 수 있어 우리? 확나지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고기는 주워지나? 도망간다 자기들 안잡아지네 잡을 수 있는데 도망간다 내 주위를 막 빙글빙글 뒀는데? 응 잡았네 나 방금 농락당한거 같은데 지수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?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아 가지마 호흡이 돼 흐어엉 수음 게 많다 여기 다 이게 뭉쳐지겠구나 15 야 이 새끼들아 죽어버려 죽었다 악녀님 재채기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안되나요? 이팅이팅 하 아 안죽어 야 아 어 어 어 식량이다 식량 아 아 식량은 괜찮아요 내가 내가 불 만들어놨어요 아 살려달라고 어 여기 준비가 많은데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다 죽였어 일로와요 일로와요 내가 고기 만들어놨어 제가 사슴고기 구워놨어요 지문데요 내가 팔다리 잘라갈게요 됐다 이것도 조합과사 하지 않나 이거 화살 이랬다 우리 초코바 좀 주워갈게요 네 지수님 어딨지 썩있네 어 우리가 왜 안불러 이제 지수언니가 계속 계속 찾고있나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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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ㅋㅋㅋㅋㅋ 하고싶은것만 살고 살 수 있어? 내가 횃불을 들겠습니다. 이 자식이 말이야. 오케이. 난 손전등. 이거 근데 배터리가 없네 지금. 배터리 다 있는데 이건가? 오케이. 내가 횃불을 들게. 난 손전등.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된다. 또 내려가야 돼? 응. 엄청 깊은데? 엄청 깊은데? 이제 물은 안 무서워. 물은 안 무서운데. 제일 무서운건 그 이상한 변이. 팔 여러개 달려있는. 한 번 죽을수도 있어. 나 장착시키려 했다. 나 파슴 있는데. 엄청 깊은데? 하루 종일 내려가. 지금 나랑 겹쳐져 있는거 똘킹님이야? 네. 잠깐만. 뭐야. 갑옷 좀 입어야 돼. 그래. 뭐랑? 여기 텐트있다 텐트. 텐트있네. 저녁할까요 여기서? 이거 저장하자. 어 바닥에 그림있다. 이게 뭐지? 저장이나자. 뭐야? 이상하게 생겼는데? 음. 캠프하이어도 있네. 자 어디로 갈까요? 지승님이랑 따라가자. 그래그래. 또 플레이어야? 플레이어.. 어 뭐야. 왜? 어? 왜? 2단점프했어. 슈퍼점프인가? 방금? 또객님? 아 갠지 아니랄까봐. 어디로 가야 해요? 슈퍼점프하네. 우리 어디로 가야돼? 몰라. 일단은. 이쪽인가 봐. 플레이어 또 있지? 또 내려가는 곳 있어. 저기. 그러네. 또 내려가? 무섭다 이제. 뭐 있다. 저기 또. 가자. 존나 깊어. 가자. 어? 시체메달려있어. 내려오면 만날 수 있어. 왼쪽에. 어? 방금 봤어. 뭐야 연지수. 뭐야 연지수. 여기도 깊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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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있어? 누구 있어? 뭐야 쟤. 뭐야 쟤. 하나. 우린 무섭지 않아. 그럼. 왜겠어. 얍. 어? 여기 다리만. 아 이게 뭐야. 뭐야 뭐야 뭐야. 보스야 보스? 쫄아쏄아쏄아쏄아. 잘 욱 Yesterday. 아 불부추고 해야 되지! 쟤 뭐야? 말이 빠져. 하얀봉 던지게 하얀봉. 얍! 왜 당신이 뜨거워. 어 죽었다. 죽었다 죽었다. 죽였어. 먹어 보자. 쟤 구워보자. 아니야 못 구워äl. 고기는 살코기하고 지방밖에 없는거 같은데? 그래 뭐 먹으려고 이거는 이거 먹으면은 살짝 먹지마 와 이거 플러워하고 있을까? 여기 완전 장난 아닌데? 여기가 제일.. 어디? 귀엽다 귀엽다 세상 귀엽다 빵야 빵야 아 빵야 진짜 위협검 없다 위협검 없다 어 저게 뭐있다 뭐있어 뭐있어 아이템아 근데 우리가 너무 많아서 아 붙었어 붙었어 거기 물 안돼 플레어 엄청만네 플레어 다 집어 건지자 여기 밝게 만들자 아파 죽겠어 그럼 밝은 세상을 만들자 밝은 세상을 만들재 그래 플레어 많은데 집어라 집어서 다 던지자 막 던져 막 던져 그래 우리 돈도 많은데 몰라 많아 이거 뭐야 이거 다이너마이트인가 아닌가? 밝은 세상을 만들자 이따 가자 지진 따라가자 그래 얍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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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착각하고 돌고 아 그래도 오늘은 좀 진행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금방 금방 찾으시네 그러니까 지도를 보셔서 그런가 보다 이게 다 지도 때문이야 어 앞에 뭐 막혀있는데? 다이너마이트도 떨어야 되는거 아이 막혀있으면 어떻습니까? 우리에게는 아 뭐 말도 없이 던져 또 던져 뭐야 니 불 안 붙여 던졌죠? 네 불 붙여 던져야 돼요 그렇구나 지진이 던진다 지진이 던진다 아 그래? 나 불 붙였어 아 불 붙였어 야 던져 빨리 던져 던져 어떡해 어떡해 던져? 이렇게? 불 붙이고 기어 들고 있어 뭐 불 붙이고 기어 들고 있어 어떡해 아니 아니 뭐 시위다가 그게 그거 왜 그 들고 있어 또 있다 가자 가자 들어가 또 있네 또 막혔어 이거 또 던져야 되네 던져 써? 님 해야 되요 알았어요 지진이 다시 지금 도망가 이제 악력 비켜 으악 던졌어? 런치 전 던진다 더 자폭하려 그래 오 근데 이렇게 폭발에 가까워도 되는 거야 우리?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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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뭐 있다 책 책 어디? 무슨 더 다크 다크?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? 아 위로 올라간다 우리 이제 아 아 발음 왜 그래 감정 깊게 읽어라 책인데 거짓말 하지마 뭔지 모르잖아 아 아는데 아 아니 말해도 이해 못하니까 거짓말 하지마라 세상에 아이템 뭐가 또 이것저것 있네 약이랑 어디? 오 뭐야 이거 찾은 거 같아요 어디? 스마트폰이다 어디? 사람 머리통이라 여기 스마트폰 여기 스마트폰 아 뜨거워 나 아니야 나 아니야? 나 아니다? 나 아니다? 아 뜨거워 나 아니다 나 아니야? 아 그러네 바.. 바닥에 이게.. 이게 있었네 뭐야 이거 그럼 내가 내 탓이 아니라고 우리 물속 들어가야 되나 본데? 아닌가? 위로 가야되나? 위에도 길이 있네 어 음식이다 왜 이렇게 말.. 뚝띠 막 읽어야 오오 쩐다 쩐다 근데 이거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 못 가는구나 위로 가야된다 가자 가자 나 계속 쪽지만 읽어야 얘가 근데 응 가자 아 엉덩이 겁나 많아 세명이라서 그래 우리 아까 그거 왔던데 아니죠? 내려왔던 거 여기요? 아니지? 모르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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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거 같아요 아까 내가 쪽지를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런가 계속 쪽지만 읽네 큰일났네 저 위로 또 올라간다 또 있다 어 뭐지? 왜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많아? 더 길도 없고 여기 또 내려온.. 여기 또 내려온.. 딴 데서 내려온 길 아니야 그냥? 아 보통 보면 동굴이 입출가 두 개씩 있는 거 같은데 그니까 항상 들어가면 다른 데로 나오잖아 그냥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한 군데로 들어 한 군데로 나오게 아니라 응 엄청 높은데 그니까 엄청 올라갔는데? 아 이거 엉덩이 누구꺼야 도대체 흐흐흐흫 씰룩씰룩씰룩 아하하하 세상에 지저분해라 끝이 보여요? 어 오케이 올라갔다 오오 야 이거 멈췄는데 또 올라가야죠 어 그니까 뭐지? 또 올라가야 돼 또 노래해 노!노래!노! 아 뭐야 지진님이 노래 내려가고 있어 어 이제 왜왜왜왜왜 왜 뭐있어? 뭐 있어요? 길이 있어? 있는데? 내려가야 되는 건가 봐 내려가야 되네요 내려가는데 아 내려가야 되는데? 여기 이쪽이 아닌가 봐 주님 뭐 아시나 본데? 길을 알겠지? 근데 그 카드키는 어디서 얻어? 이 동굴에서 지금 우리 사실 얻은 거 없거든요? 그니까 얻은 게 없어 아무것도 중요한 아이템.. 오 떨어질 뻔했다 아 재밌었을 텐데 딱히 뭐 얻은 게 없는데 얻은 거랑은 그림 몇 장? 그거밖에 없어 그니까 그건 사실 별로 필요 없잖아 게임 깨는 데에는 물로 들어가는 걸 딱 어? 아니지? 아니고 왜 내려가야 돼요 지시님? 그니까 여기 길이 뭐 다른 곳이 있나? 갈 수 있는? 없어보이는데 그니까 봐보자 믿고 따라가자 어? 왜? 어떤 데 아니야 우리가? 어떤 데가 길이 잘 모르겠어 길이 아 여기 왔어 우리 지나갔어 우리 지나갔을까요 우리 아 뜨거워 아 확실해 절대 안 지나갔어 어마어마어마 아 뜨거워 근데 왜 저러 지나가?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무시하는데 그치다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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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못 떠있어 아 뜨거워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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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워 어 뜨거워 아 아트 어째 따라갔어 우리 오 뜨어 어두워 겁나 많아 으아아아아 따라왔다 그중 잡아자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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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그중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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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 더 있다 악악악악 자 Subscribe 아 미친놈이 미쳤나 죽여 죽여 숨통을 끊어 저기 뭐 하나 더 있다 와 지수님 혼자 싸우고 있네 됐다 여기 뭐 있는데? 와 지수님 길 제대로 찾았네 진짜 제대로 찾았다 여기 어 이거 사전소통 매야겠다 아 왔다 왔다 지수님 위험해요 위험해요 잡아줘요 또 플레어다 플레어 집어 던질까? 이 누가 온지 딱 보고 다른 세상 만들어놓고 물속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? 물이에요? 어 물이야 물이 이게 문제 되지 않지 그럼 일단 장착 빨리 입자 입었어 고 입어주고 들어갈까? 응 고 가자 무섭다 야 이게 산소가 없으면 안 되네 물속이 제일 멃어린다 여길 먼저 와서 쓰면은 못 지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운도 좋지 우린 하하하 울엉 워어얽 뭐야け 아 여기 많아 많아 신官 ci 잡아 잡아 겁나 많아 안 됐다 플레어 건 파이어 파이어 지수언니 쳐다보고있어 지수언니 쳐다보고있어 치킨이 날아다닌다 지수언니 쳐다보고있어 오 나 나 피 없어 피 없어 약 먹어 저 피없어 나 피가 없어 지금 엄청 추워하고있어 plic금 안 irritated 제가 만들께요 네 만들어요 내가 잡을께 오 엄청 추워하고있어 저 recher människor 미친놀빗어 아 추워 으악 노물독이야 고기 하나 있다 고기 하나 구워주고 얘네도 썰자 얘네 빨리 밥먹자 아냐아냐 나 많아 아 아니 많아요? 우리 세개 딱 있네 아 나 두개 먹을래 배고파 알았어 두개 먹어 됐고 얘도 구워버리자 좋아 됐어 방어구도 좀 만들어야게 아까 방어구 다 날아가버려고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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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좋아 더 구워야겠는데 더 구워야겠는데 아닌가 응 응 이게 무슨 구워 내가 때린 소리 응 놀래라 뭐야 없어 먹을거 이제 없어 초코바가 많았네 내가 아 됐어 어 개빨라 주워거는거 아씨 나 뼈도 뼈 한개 만들 수 있겠다 여기 사람들 대기타고 있다 분명히 어어 잠깐만 소리난다 아하 개빨라 아하 가자 어디로 가야돼? 다시 앞으로 가자 나 방어구 아 잠깐만 아직도 근데 추워한다 아직도 추워하는데? 추워해? 아직도 추워해 한 번 몸에 불을 붙이자 그럼 춥진 않겠지? 뭐 그 다음 물에 잠깐 들어다 나오면은 이제 안 춥지? 춥다네 흠 여기 있어야 돼 불을 타자 이 안 춥지? 안 춥다 이제 또라이 흐흫히 흫 G 아 두기 2가지 길 있고요 엄쩍 지수님 엄청난 영업회화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네일 레프트 올리바일드 왼쪽으로, 왼쪽으로 하자 가자 왼쪽 어디? 지수님 왼쪽에 어디에요 지수님 앞장쓰세요 그래 앞장쓰세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나 야 이렇게 동굴 깊은 곳에도 살고 있네 생물이 그니까 어? 가방, 여행 가방이다 왜지? 또 플레이어인가? 아 뜨거워 진지 또 나 추울까? 진지 저 도와요 진지 저 이제 더워요 헣허헣... 이제 괜찮아요 물이다 물 어 이거 지수가 아니해? 올라간거 같은데? 가볼까요? 그래 가 봐 intelligent 내가 조질게. 내가 간다. 내가 왔다. 어 또 여기 또 있네. 야 우리 뭐 쓱싹쓱싹. 야. 그럼.